그리고 그레토스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결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여신의 표현이었던 건가? 통행해달라고 너에게 부탁했던 기억은 없는데 안 그랬으니까 술집에 지도 다시 나오면 예전 술친구를 찾아보려 했단 말이지 당신네랑 방향이 비슷한 것 같으니 겸사겸사 도와주려고 왜 비슷하다는 거지? 우둔한 오빠와 함께 다닌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들었거든 프레이는... 이번 일과 관련이 없어 내 직감은 그렇지 않다는데 내 사타구니도 동의한다네 뭔 소리야? 신비한 관문이 지도에 추가되어 숙박의 자주가 담겨오는 게 느껴져 follow follow me 오구니 왕위장יז이네 네 워 우구니 멋진데 진짜 여기야말로 살짝 아바타필인데 분위기 전환으로 수수께끼 하나 어때? 몸에서 잘려도 아프지 않은 건 뭐게? 간단하네 머리카락 겨우 그런 수수께끼론 어림도 없지 계속 마칠 수 있나 보자 잘난 척쟁이 뭐라는 거야 나 조작법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맞아 쟤 변신할 줄 알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아바타를 보러 가요 그거 러닝타임 득인데 그걸 학교에서 보내준다고 조심해서 다녀 조심해서 다녀 있는데 그럼 조심해서 다녀가 아니라 터진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터져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열료가 좋더라 에어컨 120mm distress 사람들 너 그럼 어떡해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내놔 왜 못 먹쥬? 어? 왜 다 못 먹어? 아직 누굴 더 잡아야 되는가 보지? 뒤에 있다고? 아유씨 어디 숨어있다고? 그니까 그림에 떡인 줄? 이렇게 먹을게 많았는데 별리품이라면 고철 한 조각도 놓치지 않는구나 모두 어디로 갔을까? 어딘가 치커 죽인 게 분명해 대자연의 몸을 숨기고 마법으로 흔적을 지어버린 거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낼 방법조차 남기지 않고 에시르가 이곳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구만 그거라면 정부는 미밀이덕뿐이지 바니아와의 전쟁은 내 의견이 아니었어 애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알아서 읽어 터졌어요 또 터졌어요 또 터졌어요 겁나 잘 터지네 으앗! Mansions 터졌어요 저 아줌마는 안 싸우고 보고만 있네 그 놈의 기억이 나요 저 아줌마는 엄청난 것 같다고 그러네 저의 형은 왜요? 내 형은 당신이 두 분이 알게네 저 그리고 또 뭐야 그들은 가슴에 얼굴을 맞고 말이 다 많아 그래서 나 읽는 것을 포기했어 어? 저기 또 뭐가 있다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뭐야 한 번 더 하면 아유 이 소일랜드 그냥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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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당당 응?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허허허허허허 그랬구만 어서오세옹 그러게 관심있나봐 됐고 하나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저기 있다 찾아버렸고유 아잇 짧다 어떡하지 오 어떡하지 올라갈데가 있나 올라갈데가 있나 그 이상하면 되나 아닌데 아닌데 짧아요 포기해야되나? 저걸 어떻게 먹지 아 아 요고 여기서 뭐하니 뭐하니 이렇게 하면 저기까지 그렇지 아 역시 호기를 모르는 남자 그레토레스 흐흐흐 하나 더 알 됐 수 하하하하하하 아 사과 뭐하니 아 하하 오 오늘 엔딩 뭐냐고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산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곳에서 저는 그렇게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누군가 있어 어? 피해 우와 되게 잘 피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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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되게 잘 피한다 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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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턱을 나눠 버렸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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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냐? 으아악 3 2 into 매장을 몸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다면 잠깐 기다려봐 이제 네 자리야 덩치 오우... 날렵한데 정리를 지켜봐요 정리를 지켜봐요 이건 또 누구신가 우리 애꾸는 친구가 다른 신의 손을 빌려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건가 도르는 너무 바쁘데? 우리는 오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셔 관광지 치고는 너무 위험한 장소를 골랐는데 내 말이 틀린가 자 그만하시지 공격적일 필요는 없어 형씨 아 미미류였구나 내가 아는 목소리였군 있잖아 네 목을 동강내고 싶지만 이미 선수를 빼앗긴 것 같네 그래 관찰력이 좋구만 형씨 이놈은 내 형제가 아니야 내 동생을 그 개자식한테 팔아넘긴 주제에 우리는 평화를 주선했던 거야 그랬던 거구나 그 평화는 지금 어디 있지? 내 동생은 또 어디 있는데 어서오세요 아스카르트의 이름 모를 지하 감옥? 아직 살아있긴 해? 당장 대답해 피로채값을 받았는 수밖에 어서오세요 저건 정체가 뭐야? 왜 동생 목소리로 말하는 거지? 나야 잉그비 지금은 설명할 여유가 없어 그냥 듣기만 해 이 자들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어 나는 오디니 빼앗아간 내 응당한 권리를 되찾으러 온 거고 너무 늦었어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지 못해 가능해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러니 이 자들을 보내줘 그렇다면 내 동생을 섬기는 건가? 뭐 우리도 그래 내려줘 어서오세요 매일 방송 안했는데? 어제 안했는데? 근데 봐 이런다니까 제가 일주일에 방송 두 번을 하면 짜잘한 이런 방송들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요새 일주일에 방송 한 번 하니까 뭐 그걸 짜잘한 이런 방송들로 만나뵐 수 있는 거야 어때요? 좋죠 BJ님 목소리 졌네 감사합니다 BJ는 아프리카긴 한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어? 뭐야 다시 왜 안 되는 거야 술렀잖아 아 여기서 이거 또 간만에 할래니까 뭘 만들어야 되나 힘 방어 생명 힘과 쿨다운 근접 및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15%씩 증가 하는 강화 분노의 기반을 증가한다 일단 이거 운에 따라 낮은 확률로 장착한 무기의 룬 공격 쿨다운을 일부 회복한다 분노버스트 를 일정 확률로 발동한다 체력이 낮을수록 운에 따라 발동 확률이 증가한다 이게 난 것 같은데 어? 자원이 부족합니다 어? 자원... 야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자원이 이르기 부족하다고? 실망이네 실망이 이만저만이다 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학급 방어구 제작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된 철 아 이제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 개는 못 만드나? 이거 언제 다 이루고 만... 아... 아 음편 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기도 하면셔 심쿵 난 이누프 미네랄슨 아 제라툴님 감사합니다 아 가자 그냥 아 롤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한다 그랬네 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은 안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씨 여기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지 내 존을 원한다면 말이야 어떤 도움든 감사해 받을게 내가 끼어들지 않으면 네 임무수행도 그만큼 순탄하게 흘러갈 거야 일을 마치고 나면 여기로 돌아와줘 아니야 약간 달라 약간 달라 있어 허스크의 암이 좀 더 짙어졌고요 베이스 음이 좀 더 강조된 느낌 아 여기겨 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보시고 구독하셨다니 솔직히 제 게임방송이 제 본래 컨텐츠는 아니라서 자주는 안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 있는 여기겨도 보시면 되게 길잖아요 그냥 거의 통으로 올렸잖아요 뭐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게임방송 한 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라 뭐 이런 누추한 저의 채널이라도 재밌게 봐주신다면 감사해요 게임 방송을 전문으로 게임 방송만 하지는 않아서 원래는 제가 공포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게임방송을 종종 하고 있죠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로켓 주먹이 나가네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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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면 안 되는 거였나 저, 저, 저 치면 안 되는 거였나 전혀 드미지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걸로 하는거야? 어 뭐야? 방금 뭐가 있었는데 방금 그죠? 아아! 아아! 뜨거워요! 흐흐흐흐흐 흐흐흫 흐흫 흐흫 아아! 이 떨어뜨린걸 주워서 아! 흐흐흫 아! 뜨거워요! 아아! 뜨거워요! 아아! 막냐 치사게 흐흐흫 흐흫 흐흫 우어어! 이렇게 우워! 진짜 니려! 야아 이때고여! 에너지 으흐흫 흐흑 으흐흑 슥 어디갔어 어디갔어 으 Nestero 그냥 어떤 느낌인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거구요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야 근데 쟤는 쟤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는데 쟤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는데 앗 뜨거! 오이씨 계속 많냐 아휴 막지마 아니요 매일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isz 자아 으이구이구 으으으 맞췄쓰 엄만 엄만 맞췄는디 아아 거기다 왔는데 클 helps 이야 이야 아이유 저거 먹었어야 됩니 아 grim 아— 저거 먹었어야 되니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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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후! 너 죽을땐이야. 아유 구독자 20만 아유 뭐 아유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냐 아유 뭐야 아유 아무것도 아니어요 그냥 얘가 진척 이제 모여서 구독해주고 뭐 우리 집이 좀 대가족이라 저의 힘이 없네. 제 자신의 힘이 충분해. 감사합니다. 이것도 평화로운 애들을 내가 지금 와가지고 뭐 지금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 게임이지 뭐 정답이 어딨어요 이렇게도 하고 게임할 때는 게임 설타리 이슈 괜히 잘 놀고 있는 댕댕이들을 쳐가지고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죠 네 왓섭 공포 라디오입니다 공포 라디오 채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왓섭 공포 라디오 다른데 가시면 앙 돼요 아 이걸로 싸우라고 있는 거였구나 뭐한 거야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들은 이미 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자들이고 뭐야 여기 뭐야 지옥이야 여기 녹색 지옥이야 나비족? 나비족?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저기서 누가 소리 지르고 있냐 아하하 우와 봤어요? 양팔을 다 잘라버렸어 이 팔은 이제 제껍니다 우와 이거는 동강을 내버렸네 쫄았냐 오? 여... 너는 에이 못 맞추죠? 시야각이 안나오죠? 우와 쟤 변신했어 헐 에이 으악 으악 으흠 맞아요 가라잇! 흐흐흐흐흐 정신 못차리쥬 정신 못차리쥬 흐흐흐흐흐 뛰어버렸쥬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 masculine 멋진 싸움이었다 2잘싸 이겼는데 잘도 싸웠다 잘 싸웠는데 이기기까지 했다 2잘싸 너는 보고만 있냐? 어? 뭐 구경났어? 구경났냐? 네, 어디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난 네 아들을 알고 있지 그러니 내 딸에 대해서도 들려주겠다 변혁한 신의 명령을 따르던 나는 조금 전의 목에 마을을 파괴했다 내 아내와 아이의 피를 내 손에 묻힌 사실 가족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 음... 상상조차 안 돼 가족이 피를 수천배로 갚았고 올림프스를 붙여 배워로 만들었으나 죄책감은 아직도 그대로다 내려가야지, 어디가 저게 원대의... 그거죠? 이거... 혹시 원, 투... 는 모르시죠? 나중에 원투를 해야되나? 원투 쓰리? 쓰리? 쓰리까지 해야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 원이 진짜였는데 원이... 제 방송에서는 안다른 거라... 아이고... 안해봤어서 다른 데서 보신 분들이나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게임 방송에는 안했었잖아요 그 원이... 물론 지금보다 이제 그래픽은 떨어지겠지만 갬동은 진짜... 쩔었어... 그... 올림프스에서 싸우는... 신들이랑 싸워버리는 거... 아! 앗 뜨거... 들으시나요? 노킨! 키드라가 원해서 나오고... 그... 크뱀 나오는 건 이 전작이었을걸요? 그거는... 모르겠네... 나도 헷갈려 맨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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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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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더 잘해지는거 같지않아 이새끼들 쩔아가지그 못맞지 못맞지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에너지가 계속 차냐 얘? 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에너지가 계속 차지? 뭐지? 그 때가 진짜 크레토스가 신명나게 싸웠어 진짜 진짜 무쌍이었어 지금은 뭔가 무쌍 같으면서도 얘가 좀 어딘가 애매하잖아요 신들이랑 싸우면서 그래서 원래 크레토스가 신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세게 된거지 그것까지만 말할게 거세게 됐다 왜 계속 차 놓은 거냐고 뭐 이거 튜토리얼이야? 뭐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앗 못가 가지도 못하고 아 근데 뭘로 해도 아까 이걸로 했었을 때도 그랬어 누가 피가 어 뭐야 잡은 것 같죠? 이게 아까 나 아까 이걸로도 싸웠는데 어디갔어 얘 아 이거? 아 얘가 에너지 채워주는 애였어? 그랬나 보다 어쩐지 계속 시끄럽더라 난 그냥 BGM인 줄 알았지 어서 오세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그냥 내가 subsisting 항상 내게 우리의 불가능한 흠 흠흠 여기가 바이오하자도 어떤 바이오하자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바이오하자도 말씀해주세요. 기세좋게 뛰어왔다만 거기까지다 기다려 이분도 처리하고 처리하고 처벌이 아따 시끄럽구만 시끄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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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그냥 뭐 이렇게 막 비장에 쳐서 사산 하나 쏠때마다 그냥 보고싶었죠 보고싶었죠 야 이거 맷집 봐 안아픈척하지만 안아픈척하지만 피는 쭉쭉 달고 있죠 가랑비에 야 옆에서 둘이서 겁나 비겁하게 그걸 피해서 반격을 너의 아이아이 만만치 않아 오딘이 저한테는 내게 된다고 했지 모든 곳에 다 흘러졌어 지금도 시원시원한데 원대는 더 했다니까 스포타 우리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태어난다 우리 집에서 죽었고 싸우고 싸우고 미니겜보이 님도 제 게임 채널을 먼저 보시고 오신거에요. 그 공포라디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채널 보시고 구독 하신거에요? 그럼 내가 또 게임을 안할래 안할 수가 없는 어 근데 그동안 어떻게 최근에 구독 하신건가? 거의 막 일련에 영상 한개 두개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요번에 이거 하면서 보신건가? 6개월이나 됐어요? 대박 6개월 동안 구독 해놓고 정보하고 있었던거야? 대박 감사합니다 미드가워드의 흔들에 있는지 찾았다 사실 여기는 거의 방치된 흉가나 다름없었는데 패가 패가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 나는 솔직히 지금이 좋거든요 아 물론 일주일에 두번 방송하는것도 좋지 공포라디오 어떻게보면 그게 제 본업인데 주수입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는거야 사실인거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본방 아 아 아 아 그거보다 이게 본방 아닐때도 뭐 게임방송이든 뭐든 뭐 게릴라 그냥 소통방송이든 이런거 저런거 하는 재미 난 이것도 좋거든요 본격적인 게임 스트리머까진 아니고 그래서 난 지금 이 체제로 그냥 아예 굳히는거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디로 가려는거야 여기를 그냥 달려가라고? 공포라디오니까 귀신도 나오겠쥬? 달려봐 아 보여드린겁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게임에 주제가 없는 게임이 어딨어 다 주제는 있지 아 화이트데이 나오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근데 여기서 뭐하라 그랬어요? 당최 얘기하다 보니까 오리는 언제 하냐구요? 오리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한 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뭐 뭐 연이 다음은 언젠가 하겄쥬? 그냥 저기로 가라는거잖아 근데 오래전에 미드가르드에서 언덕을 찾아였던 저주의 막대가 흡사한 역할을 한대 그래서 그래서 어찌라고 그 화대는 그냥 캐릭터만 추가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 하나의 스토리만 아마 추가된 버전일걸요? 그 화대는 어? 일로 가면 되나? 여기 왔던데 아니야? 근데 오리가 뭐였지? 오리가 무슨 되게 뭔가 되게 화려한 무슨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못 찾는겨 아들아 아들아 아니 그 오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건데 그거는 무슨 덕이고 오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러버덕 말씀하신 거야? 플라스틱 덕 그거 말씀하신 거야? 어 여기 뭐 있다 이거를 맞춰라 아 이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네 어서오세요 나 왜 죽어? 어 이상하네 나 왜 죽었지? 저게 다시 재생되나? 휴대폰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은 듣는 중이에요 그 정도는 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초심자용이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아 아 박아놔야 돼 박아놔야 돼 내가 아까 여기서 쟤를 불러들이느라고 박아놔야 돼 박아놔야 돼 여기서 쟤 쟤 쟤 저거 저거 하려고 이렇게 와야 돼 그렇지 아 이런 거였구나 어서오세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냥 오리 둥둥 떠있는 거 보는 게? 난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고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사마시가 무섭지하는 그런게 허헣 그 당근님이 그때 추천했던 건데 테이크스는 당신의 사마시가 those of you leading with the lie 자이언을 철宝으로 탐지하기도 했다 난 두 주간을 탐지하는 건 그 흠을 달아낸 게 mêmes 라고 주장한 결혼을 찾는 된 게 그냥 멍때리는 거잖아. 말 그대로 계속.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본방 끝나고 시간되면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항아리랑은 또 다르지 않나? 그거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항아리 같은 건 난 절대 그런 건 나는 너무 극혐해요. 피지컬을 요하는 게임은 나는 극혐. 근데 그거 플라스틱 적은 그런 거 아닐걸? 뭐 언젠가 연이 되면 하겠죠.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짧다. 아 나가져요? 어? 여기도 안되는데? 횃포를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불태우라고 알겠어 알겠어 막 답답했던 모양이지? 갑니다 후우 헤헤헤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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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선 안돼? 헷 헷 헷 헷 에엏 헷 헷 헷 기눈 구이자! 아 저기도 있었네 그럼 잠시대기 저기에 있는 거를 할라면 이렇게 그렇지 하하하하 또 어디 없나?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는가? 뭔가? 아 저기 있다 되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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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라도의 꿀잼이죠 그런다니까 그냥 생각없이 틀어놓고 뭐 게임할 때 틀어놔도 좋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잘 때 들어도 좋고요 이동할 때 틀어놓고 그냥 가도 되고 아 좋아요 저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냐고요?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거통을 들을것이야 사람들한테 어 뭐야 얘는 피스케 피스케 샤스케 하아 하아 살려줍쇼 아아 살려줍쇼 아아 아아 아 살려줍쇼 살려줍쇼 아 아프라 야 이 도망만 다니다 끝나거든요 우리 구울 또 피해 아 피웠는가 없네 아 아아 살려줍쇼 뒤져라 뒤져라 살려줍쇼 손에 줍시오 그건 반칙이지 몰아놓고 치는거는 도망가 호잇 호잇 자아 아 살려줍시오 살려줍시오 치져라 이씨꺄 살려달라고 빌어봐라 이씨꺄 저도 한때는 설거지할때 섭림콩포라디오 들으면서 부엌청소 다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귀신 보면 더 놀라고 혼자 소리지르고 어 한때는 이라는건 지금은 보고있지 않는다는거? 해명해 뭐야 뭐야 뭔데 으쌰 라클로아크가 잃어버리지 못해 너가 잃어버리지 못해 내가 죽을듯이 너의 영향을 지켜줄게 너의 영향을 지켜줄게 너의 영향을 지켜줄게 각자 말이 없어졌쥬. 허허허허허 생각이 많아졌쥬 헉허허헛 이리로 가면 뭐 나온디 치 뭐가 있으니깐 길이 있겠지 아, 아파서 그렇죠, 빨리 나으셔야죠 그렇지, 아파서 맞아 당당해, 뭘 이렇게, 아파서 못 들었잖아, 엿 당당하면 되지 갑툭튀, 갑툭튀는 또, 라디오의 꽃 아닙니까? 물론, 옛날부터 갑툭튀를 극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꿋꿋이 해 왔습니다 허허허허 어잉 크허허허 그냥 내려갈 수 있었던가 크흐 근데 얘를 어떻게 해놓긴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겨? 전혀 뭐가 없었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뭐가 있을 거야 첫 구절 듣고 작품 맞추기 저서는 죽을땐 왜? 저는 제 형님을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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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놔야 그런데 내가 아무도 없을 것이지 다시 한번 해놔야 돼 그 선택을 해야 되겠어 내가 돈을으로 받는다는 거잖아 전혀 없는데, 항상 도와줄게. 나는 너무 많이 들었고, 내가 다 떠났다고 하냐고? 프레야.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싸울거야? 크레토스는 아들이랑도 싸우고 저 아줌마랑도 싸우고 그나마 있던 미미류도 없으니까 이거 참 분위기 전환해 줄 사람도 없고 이게 안 탄다고? 이 시간 낭비하네 이게 안 탄다고? 버섯 찌끄레기가? 불속성 버섯인가? 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도 문득문득 되게 예쁜데가 있어요 그죠? 이런데 음 여기서 태어났대 뭐야 지금 뭐야 뭐야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야 뭐야 뭐야 누가 나가신대요? 살펴 가세요 뭐야 뭐야 갑자기 오우 오우 울 울 appearing 걸 야 가면 쳐 맞는디 흐려 지식 저기 앉아있지! 진짜 너무 죄송한데? 나 한방만 맞으면 죽는디? 히히히 아니핳 피할 데가 없었어 호오 저쪽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쪽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쪽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좋아! 계속 밀고! 두 방을 오 끄집어냈어 멱살 잡고 끌어냈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 아주머니 내가 알아서 할께요 아주머니 나는 이 길을 지지 못해! 내가 도와드릴 것 같다! 나는 이 길을 지지 못해! 내가 도와드릴 것 같다! 자, 내가 도와드릴 것 같다! 나는 그 길을 지지 못해! 나는 노력할 것 같다! 야호우! 이젠 졌어! 그렇지 뭐야? 크레토스는 이걸 못해서 계속 그러고 싸운 거야? 오, 3페이지야? 오, 4페이지야? 오, 4페이지야? 아, 블레이드 블레이드 아,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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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레이드 블레이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주머니 응 거짓말 Turbo 어허하 도끼리! 내 침실을 향해! 도끼리! 침실을 향해! 아니! 다른 도끼리! 너는 뭘 할 수 있어! 네! 작업해! 도끼리! 네! 준비되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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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하하, 겁나게 못나고 있었나나 everybody. 으하하하하 그냥 이용해야, 됐어! 보스가 안죽는이유는 제가 못해서 그렇지요 찢었어 찢어라 다구리를 때네 잘 못 눌렀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끝난 줄 알았네 더 오래 걸릴게 이것을 끝내줄 랩을 열어줄 준비되어 이베인! 랩을 터뜨릴 수 없지 피했잖아 진짜 뒤져라 네 어서 오세요 우윽 우윽 내 몸을 부수해야 할거야 너는 가는거야 오윽 수윽 그래도 안죽고 깼쟎나? 괴물은 무슨 죄냐니요 아 여기서 괴물한테 감정이입하기 없이 지금 오딘의 굴레를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괴물은 무슨 죄라니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오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데 왜 음성이 이중으로 들리지? 하울링 돼서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아까 실수로 잘못 만졌구나 끝났어 이젠 정말 끝인거야 볼륨 조절하는게 몇개 있는데 이걸 잘못 만져갖고 이걸 키웠더니 더블링으로 들렸어 널 용서하든 죽이든 나도 마음을 정해야하는 순간이 온 것 같네 결정을 내린건가 솔직히 말하자면 양쪽도 어려운 일이야 나의 내면은 아직도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존재해 그 분노이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을거야 그 분노이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을거야 이젠 인정해 이젠 인정해 넌 얼마나 진짜 속이 찢어질까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 제 입장에서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굳이 설명하지마 나에겐 설명할 필요 없어 그 일에 관해서는 요 당신의 목숨을 구했던건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다만 삶아 죽음 그래서 이제 때는 돈돈 돈 앞에돈 앞에돈 액마귀 액마귀 부족을 얻어버렸다 이제 둘이 썸 타는 거야 이제부터 갑자기 막 뛰어 갑자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 섬탄이 하고 물어보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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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라 한 거였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쟨 무슨 날벼락이냐구? 야 아까는 나한테 막 뭐라하던 애가 해치웠다구 칭찬해달라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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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데? 아 저거 아... 저놈이 새끼 저거... 네, 명지님... 아니,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엔딩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거지. 게임 자체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건... 뒤엎기입니다. 이거 뭐야? 강력한 룬? 우와...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가 찌릿찌릿... 아, 뛰어가면 안 돼. 또 어디서 뭐가 폭발할지 몰라. 근데 뛰어가... 뛰는 건 못 참지! 올... 뭐야?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여기서... 그런 게 나을 줄 몰랐지... 이런 걸 여러분... 바로 순발력이라고 하죠. 아, 센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건 뭐야? 저거 다... 동물인 거야, 여기? 여기? 동물인 거죠?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 심바! 저 물소 때문에... 와악! 지금 뛰어가는 그거 아니야? anybody!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아니 있냐고... 뭐야... 회석도 못해 놓은 거야, 지금... 아는 것처럼 흠... 좋은 말이군 이거야? 본방은 일요일날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목요일 생방 없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구요 일단 당분간은 없습니다 내일은 몰아듣기 켜겠죠 또 실시간 몰아듣기 어쨌든 당분간은 목요일 생방은 없을 예정입니다 근데 마을에 월말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것저것 결산하고 하려면 해야 될 수도 있어 우와 막는거 봤어요? 어미를 파괴하래 어미를 우와 니가 어미냐? 어미가 어딨지? 이건 또 안되나본가? 저 어미가 어딨는데? 이거 어미 아니냐고 아닌가본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돼있잖아 얘 아니냐고 아 태워버리라고? 아 나 죽는 나 여기서 죽나요? 이렇게 에이씨 에이씨 이건 다 오줌이 외래여서 그래요 싸고 오겠어 그 오줌싸러 가는 시간을 못 견디고 그새 나간 사람이 있네? 이게 게임 채널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보여 그를 너 자신의 president 아름다운 이런 데 아 Norway 나 으아아아 발로 차서 발로 차서 동극 내서 봤어요? 봤어요? 아 일단 피해 흐흐흐흐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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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무서워 아 아 에너지 치웠지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애들 왜이렇게 띄엄띄엄 있어? 오오 몸 می Tig 마지막으로 죽을 뻔했네 분노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에너지 채우는게 그나마 생존 생존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원소 연결 닿기 어려운 장소를 향해 여러개의 문양을 연결하여 원소 반응을 일으키십시오 퍼즐인가 어 저건 뭐야 아 이거 블레이드로 해야되나 지금은 하면 안되나보다 이거랑 뭐를 연결하라고요 어쩌라는거지 호호호 이거 못디집나 어 어 여기 뭐있다 아 쌤님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면 왜그래 왜그래 아 강의 물체와 가시덤불의 문양을 배치하래 강의 물체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뭐어쩌라는거야 연결을 하라는데 어 어 어 뭔가 방금 연쇄 폭발을 했어 그쵸 다시 어 뭔가 연쇄 폭발을 하긴 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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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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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다 뭐어쩌라고 어 여기 닿는다 잠깐 여기 닿 기다려봐 기다려봐봐 아 이렇게 해서 가는거야 아 다시 여기 가 가라 그렇지 어 어 어 해냈어 해냈다고 어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해냈다 어 깜짝이야 어 뭐 갑자기 뒷덩수 맞췄어 어 해왈 어 엠이씨의 왼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프! 왼쪽으로! 아 이거 내가 만든게 아니구나 으아 으아 이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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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어 으 으 훠! 해치웠나? 꺾이지 않는 마음 그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여기는.. 내가.. 돌아간 것..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ㅎ 흐흐흐흐흐 나 지금 곧 4-3-3-4-5-5-5-5-6-2-5-6-5-7-6-7-8-3-6-7-6-7-6-9-7-8-8-6-7-9-6-6-9-8-8-7-6-7-7-강s업umb was that there's no limit to the depth to which a soul can sink into darkness. 전화가 내 집을 제 가족에 대해 다 같이 낼다 내 사람들을 지켜본다 아마 그들이 인간을 지켜본다 아마 그들이 인간을 지켜본다 사실은 이런 곳은 싸움은 위로, 크레이더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더 이상해 아트레이원가 랩르록에 이끌어 똑같다 초콜릿 먹으면서 본다고요? 맛있겠다 막혔다 야 이쪽으로 오라고 말을 해줘야지 오빠아 오빠 이리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왕님이 저기 어디야 올리브영 가실 일이 있어서 따라갔다가 초콜릿 하나를 샀는데 맛이 있더라고 초콜릿 간만에 먹었더니 진안 밀크 초콜릿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 기념할 만한 일이지 왕자는 다시금 너의 것이 될 거고 함께 재건하는 거야 나는 오래 머물지 못해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잖아 함께라면 반응 안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였어 내 책임이었다고 당시에도 오빠는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안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내가 장난하는 거 같아 네가 남편이라고 불렸던 그 미치강이 손에 우린 모든 걸 잃었다고 그 자의 가족인 내 몸에 불을 붙였고 내가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었던 그 소년 내 오빠처럼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해도 언제나 내가 따르던 그 소년 말이야 오빠라면 나를 찾아올 거라 기대했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도 얼마나 화가 났어도 오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 기대했지 프레야 제발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끔찍한 말을 되새기며 지금껏 살아왔다고 그건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내 이기심에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기분 널 저버렸다고 생각해? 프레야 나는 널 애도하고 있었어 나는 널 애도하고 있었어 얼마나 그이웠는지 몰라 나도 그리웠어 하지만 드디어 자유로워졌는데 다른 영역에 스스로 묶어둘 순 없어 대신 치원군을 보낼게 그리고 언젠가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이미 오래전에 정령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거로군 저 뒤에서 막 눈치 보면서 서있는 애들 화해 중인 가족을 구경하는 거 말고 뭐 할 일이 없나? 이리와 너 말고 너희들과 몇 가지 이야기해둘 게 있어 첫 번째 우선 네 다른 대가리부터 챙겨 다른 대가리 챙기래 그 아르사나는 문양 마법의 냄새 말인데 훔쳐가고 싶어질 정도로 좋은 생각이야 그쪽도 은파의 신비를 활용하게 해줄 테니까 거래하지 않겠어 그럼 좋아 세 번째 다들 여기 머물 생각이 아니라면 최근 신들이 와 오갈 곳 없는 신들을 위한 민박집을 하고 있거든 오갈 곳 없는 신 뭐야? 미드가르드에서 엉덩이를 꽁꽁 올리는 게 짐이라 더 턱수형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티르가 어떻게 지냈나 확인해 봐라 그건 친절하네 그럴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I'll meet you all back at the house lesson you want me to fix anything up first well brother here to meet our new allies or shall we depart 그럼 oh тут you about oh oh 나의 힘의 자루 나의 힘의 자루 균형 잡힌 자루 나의 힘의 자루 석공의 자루 나 정작 혼돈의 블레이드를 레벨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어? 아 두개를 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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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데 오디네 병사들이 마을로 진군한 후에 나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타철 푸름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떴어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대체 불가능한 몇 가지 물건을 빠뜨리고 왔지 뭐야 사실은 딱 하나이긴 해 어떤 보조 그걸 찾아줄 수만 있다면 진짜 고맙겠어 아름답게 녹슬어버린 내 오래된 방어구 조각들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재활용해서 너에게 특별히 어울리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포즈만 여기로 가져와 나를 햇살처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내 오래된 방어구가 있나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료로 수리해줄 테니까 이건 진짜 반 콘솔 반 mmorpg라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오래 걸리 수 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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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음 뭐를 해야 되 있구나 오 이거 이제 끌리 홍돈의 광란에 공격을 추구한다 불타는 쉐도로 적을 꿰뚫은 후 지상에 떠있는 적을 공격하면 화염 충격을 일으키며 아 사고 싶은게 많은디 너무 한방에 많이 샀나보다 크흐흐흐흫 흫 하아 에헤헤헤헤헤헤 네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 불안불안한게 아들이 예언을 받잖아 크레토스가 죽는 예언을 어떡할거야 잠깐만 근데 나 아까 또 뭐 받지 않았나? 아이 몰라 뭐 퀘스트를 또 받았던거 같은데 브레이야 합류 얘도 또 뭐 해줘야돼? 귀찮 귀찮아 정말 귀찮아 마법 적을 한 곳에 묶어둔다 덩굴이 적을 더 오랜 시간 묶어둔다 독구름 룬 화살의 상대 데미지가 증가한다 음파 폭발 문양 화살을 사용했을 때 각인 폭발의 범위 발키리의 모습으로 변해 적을 베어 넘긴다 독구름 하나 덩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씩만 살걸 셋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이... 진짜 오오 전사의 전투복 어때 고네의 약속 투닉 고네의 약속 투닉 얘는 법사 같은 느낌이고 얘는 딜러 같은 느낌이고 얘는 전세 같은 느낌이고 고네의 약속 투닉 모르겠다 아무거나 입어라 갑자기 제일 너덜너덜한거 주기 대출이요 대출은 뭐 저금리 고정금리면 그렇게 읽어야돼? 수 나 그거는 수나가 아니라 여러분 수 나 아셨죠? 아셨어요? 수 수 나 자문지님 잘자요 아 이 문양 화살 선택하는 거였어? 아 이 문양 화살 선택하는 거였어? 안 닿는디요 그럼 또 이것도 연결해야되나? 여기랑 연결해야되는데 그럼 에 되어았어 대어았어 어메 다룰게 겁나게 많구만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바이킹 하시고 좋은 꿈도 꾸시고 아! 우리 여왕님이 방송하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빵 하나 놔뒀었는데 놓고 왔다 큰일이다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이를 어쩐담 아이고 아이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슬슬 배가 고파진다니께 아 재미는 있는데 말이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편의점을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열심히 하고 얼른 끝내서 가면서 사먹는 게 나을 수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야 다른 게임도 하는데 어디로 가야되나 아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구만 아 생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고 계시죠 나는 이제 여기 이동할 때 말하는 거는 못 읽겠어 눈에도 안 들어와 자막조차 왜 이렇게 멀리 가냐 오늘은 여기는 아직 배달은 되지 까마귀나무 뭐야 아 저기 까마귀야 다? 전국 켜는 줄 알았네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네 그건 줄 알았네 아니 도대체 자원이 부족한데 느낌표는 왜 떠 있는 거야 도대체가 아 그리고 cô릉 Freya? 우후 사실, 격려 잘 어울리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자 부활석 부활석 부활석이 필요 있을까? 하나정도는 만들어볼 끼아치가 있을수도 가자 와 이쁘다 여기도 오딘의 작은 첩자들이지 갑자기 까마귀를 많이 죽여야 이 상자를 또 얻을 수 있구나 나 까마귀 두 마리밖에 못 죽였어 몇 마리가 있는거야? 헐 황자를 하나도 못 열어여 흐흐흐흐흐 최애서.. 최애서가 6마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2마리밖에 못 잡은 거야? 안 해, 안 해 여긴 못 가는 거야? 부활할 일이 있어있게 되지 않을까? 겁나게 뭔가 아쉬운 마음에? 어차피 그리고 부활은 한번밖에 못한다니까 그냥 이 김사 김사 자, 형님 다시 뵙을 만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그는 어디에 있었어 그것이 제 접근 아, 클래식 스파턴 지플로마시 잠시만요 그럼 게임 채널에도 그거 뜨겠다 이제 회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뜨는 거 있잖아요 랜덤으로 그 프로필 뜨는 거 그거 하면서 자기 거 뜬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하면서 자기 거 뜬 거 본 적 있어요? 랜덤으로 뜨는 거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뜨는 거거든요? 에피소드 랜덤으로 뜨는 거 랜덤으로 뜨는 거 랜덤으로 뜨는 거 얘네 에피소드 다들 말이 너무 많아요 청소는 뭐랑 말도 하는 거냐 아, 본인 얼굴이 제일 앞에 떠요?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그건 몰랐네 오오오 어, 겨울 또 만났네요 읽기 힘들다고요? 왜? 아,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사람은 아직도 없는데 하지만, 당신도 또 만나뵙니다 나는, 당신은 또 만나뵙고 싶었을 때, 당신은 또 만나뵙고 싶었을 때 당신은 너무 나쁘지 않냐고 프레야 나는, 너무 죄송합니다, 발더 그거 보면은 기분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가 당신이 더 말하는 것보다 네 그냥 뭔가 아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뭐 이런 뿌듯함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랜덤으로 뜨는 건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나는 내가 내 채널 멤버십이 아니니까 랜덤으로 뜨더라고 누가 옆에서 떠드냐 아 이 머리에 나사를 다시 조여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주 단단히 쟤 뭔가 처음엔 랜덤이었는데 나중에 고정으로 바뀌었어 잘했네 그런 건 그래 자기 얼굴이 보여야지 자기 프로필이 보여야 더 뿌듯하지 of course not but so what if I did it's my future it's my life you are my son then why don't you trust me if you want me to trust you then tell me the truth the truth is you're being a complete asshole laddie you know that's no way to change a man's mind he doesn't have any faith in me it's fine if he keeps secrets it's fine if mom did it is not fine her secrets are hard to rest up with this path oh okay so you don't believe in her anymore either this is not about your mother 저 사람하고 만나면 저 사람하고 싸워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하고 싸워 식소리 계속 늘어나네 누구한테 머리를 발로 차이기라도 했네 아주 좋아. 이제 모두가 나와야 돼 너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어야 돼 어... 너는 왜 배불러가야 돼? 아... 너 내가 아들야 돼? 선택할까? 저는 절대 선택할지 그냥 내가 보내줘 내게 해 내게 해 제! 내게 해 우리 아버지한테 이놈시끼 이놈시끼가 아따 중2병이 씻겨왔구만 도와줘요 청설모 블레이드로 찍어 블레이드로 찍어서 끌고 와야지 흠 짓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개고생이지 헐 어? 중요한 것은? 영 좋지 못한 것은? 춥기 흐흫 으윽 귀 아파 귀 아파 귀 아파 귀 아파 어 어디갔었다고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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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어디 까마귀 어 소리만 난건가 으윽 으윽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베베님 배셨구나 소리만 듣고 있었어 어지러워서 흐흫 흐흫 난 조용하길래 가신줄 어 으윽 그럼 좋지 않나 그렇지 으윽 아 наша 너는 것으로 쓰のは 者 가미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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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이 있어 희니트릴 말씀이 이슈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사람 그렇게 아빠한테는 가미하미 에잇 쩔기는 가미하미 가미하미 쩔기도 가미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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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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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엉엉 흐흐흐 흐흐 안되쥬 못오쥬 정말 쓸데없었쥬 엉엉 저놈 까마귀가 흐흐흐흐 미연이 실현되는걸 막을 방법도 없어 집에 처박혀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거 아냐 왜 아빠한테 얘기를 안해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럼 뭐 뭐야 요ber 요버 왜 잠응는데 깨워 네 하긴 말하면 허락하진 않겠지 흐흐흕흥 이거 Punkte 오우 생각하시나요? 빨리 Charley,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도와주지 못하시나... Emily! Emily!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뭐 저거 다듬으면 따뜻해져 아이고 정미선님 감사합니다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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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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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쿵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냐 규 어 어 흠흠흠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진짜 게임 채널 게임 방송 진짜 꾸준히 해야겠는데 진짜 대대적인 그 거세기 공포 라디오 본방 주 1회 게임방송 주 1회 이런 식으로 주 1,2회 게임방송 오히려 게임방송은 1,2회 할 수 오 누구 왔어 공포 라디오 주 2회를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잖아 게임방송은 진짜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 그나마 지금 주 1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게임방송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공포 주 2회 게임 주 1회 해달라구요 디지라고? 디지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번 하고 이제 그냥 게임방송 공포 라디오 뭐 다 이제 그냥 접는 거지 뭐 쓰러져갖고 은화 아 아 아 어 차 아 어 뒤풀이 게임은 옛날만큼 그때의 그런 지금도 그냥 날 잡고 하는데도 힘든데 맞아요 섬님 건강이 최고죠 라고 해 한 사람이 공포주 2회 게임주 1회라고 말해 순식간에 따뜻한 곳으로 왔네 아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죠 최상이죠 공포 라디오 주 2회 그대로 하면서 게임 방송까지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뭐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장엄하다 장엄이 형 안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처럼 공포 라디오 주 2회를 하면서 끝나자마자 방송 공포 라디오 방송 끝나자마자 또 게임방송을 한두시간씩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회원가입 이거 게임 채널 회원가입한 이유도 별로 없지 않나 게임 채널에서 방송을 안하네 아프작노비 아프작노비 觉 당황 두꺼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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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건 의리라서 괜찮다고 두꺼비들 여러분들 저기 생각하셔야 될게 제가 그 외쪽으로 하는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눈에 안보이는거 뭔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닌거 같고 뭐 하는거 같지도 않지만 눈에는 진짜 안보이고 티도 안나는데 이것저것 잡일이 되게 많아 하다보면 단순히 이제 방송준비 뭐 게임 방송하는거 이거 외에도 이거 게임 방송 한번 하잖아요 이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랑 게임 방송 다시 보기 화면이랑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다시 보기가 더 되게 선명하지 않아? 이게 실시간은 끊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화질을 약간 포기하지만 녹화는 거의 되게 선명한 그 화질로 거의 원본에 가깝게 녹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기는 제가 그걸 녹화한걸 편집해서 올리는거에요 편집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지만 보시면 화장실 갔다오면서 그 비는 부분 그리고 너무 헤매거나 너무 죽어서 늘어지는 부분 이런거는 조금 제가 좀 잘라내고 있는거에요 그나마 그나마가 근데 그게 원본이 그 녹화 원본이 되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편집 하는거랑 인코딩 인코딩이 되게 오래걸려 그래서 저 게임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새벽까지 하고 있어 그 편집을 그렇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라도 시끼리 놀면서 괜히 바쁜척 하면서 핑계드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으으 Links 그것도 최대한 편집 안하는 거예요 안하는 게 그 정도죠 제가 이제 뭐랄까 처음 이제 게임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토크하잖아요 토크하는 부분도 떼어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는 진짜 쓸데없이 가만히 켜놓고 있잖아요 진짜 편하게 하려면 그냥 이거 생방 만약 게임 채널에서 생방으로 하면 그대로 그냥 이거 공개로 가꾸면 되긴 해 내가 뭐 만질 건 없어 또 이왕 게임한 거 좀 더 좋은 화질로 된 게 남아 있으면 좋잖아요 조금이나마 토크 못 본 사람이 듣고 싶고 그렇다고 그런 토크는 공포라디오에서의 토크로 남겨놓으면 되고 솔직히 캠 방송 토크는 밥 먹었냐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뭐 아 이건 아버지가 와야 되나 헤매는 것도 적당히 헤매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게 헤매면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활의 문양 마법이라면 저 가시... 저 불이... 오... 가시단불로... 불꽃이 솟구치게... 어? 비세이즈가 왜... 아... 아... 좋았...어 좋았...어 흐흐흫 좋았...어 어... 아... 엄청 헤맸어요? 흐흐흐흐 기억도 안 나 아... 아... 그 집에서 하는 거 그거? 흐흐흐흐흐흐 맞아 아... 그거... 흐흐흫... 그거 내가 다 깼었나? 하다 말았나? 하다 말았나? 그런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아닌가? 기억도 안 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그때... 4분기 결산할 겁니다 하실 게 많다고? 그거? 안 할 거야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너무 구려 좀 적당히 해야지 아니면 뭐... 공포감이라도 좀... 중간중간 뭐... 요소라도 있든가 전혀 그냥... 집안에서 헤매기만 하는 거 밖에 없어 약간 있을 법 하다가도 최고신가 아는 사이라고? 말하자면 제자라고 할 수 있지 말도 안 돼! 뭘 가르쳐주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제자는 몇 명이나 있고 그것도 몰라 얼마나 오래 머물 거야? 아... 아마 모르겠지? 알겠어 이제 장벽을 기어 올라가야겠어 뭐 여기 기어 올라간다고? 뭐 신이니까 올라가는 건 구경하고 싶네 도와줄까? 고맙지만 혼자서 가야 돼 너랑 같이 올라가야 할 생각은 아니고 어디님께 목숨을 빚지긴 했어도 내 죽음까지 빚지진 않았거든 네가 추락할 거란 소린 아니야 내 말은 그냥 잊어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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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기어 올라가다니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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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괜찮은 녀석 같아 네가 죽는 모습을 보기 직전이 아니길 바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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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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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탈은 요새 고민이가 많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겜방송 다시 정상화 아 겜방송이라 공포라디오 정상화하고 뭐 겜방송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할지 그냥 당분간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면서 한번 이런저런 것도 해 볼지 모르겠어요 문자? 네. 네. 저게 말했을때. 알싸! 왓아! 여기가? 도와! 야! 이게 최선이야? 아 아 아 아 아 워라벨이라면 지금 이 방식이에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공포정주행하고 게임 끝나면 옛날에 했던 방탈출 게임 보고 잘까봐요 방탈출 게임이 뭐였지? 방탈출하는 게임이 워낙 많았어서 흐흐흐 와아 흐음 야아 풍경 좀 보세요 여러분 오여우 홀리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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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올라왔어 더 올라왔어 후우우우! 흐흐흮 오오 야 막 응급 zal Cambridge 으후우우우우 베베님 베베님 흐흐흠 베베님 이거봐 우우우 바바 vintage 흐흐흐흑 후우어어어어억 핏흐어어어억 오 여기 트리쉬온 가는 게 있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TV로 본다고요? 우와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걸 TV로 보다니 더 몰입감 쩔겠는데 헤에엑!! 이걸 봤어요?! 으으웭거 어 나 지금 매달려있다 으 으으어읠 으으으으으 진짜 맨 서있지도 못하냐구요? 아예 안올라가지 이런데 왜 올라가 미쳤지 진짜 얘네 성가셔 아 좋아 깔끔쓰 으으으흐 윽 윽 윽 윽 어허어우어우 또 있냐? 아 저기 집이구나 둥지구나 여기 엑소니 계속 나온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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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 여기는 못보네 철벽 철벽 아래를 볼 수가 없으셈 오 여긴 볼 수 있어 으으으 으우 깜짝이야 양반 불쌍하구만 이런 곳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으으으으으아 하아 멋있긴 하다잉 그쵸 하아 틀려버렸구요 음 음 또 뭘 하라는 것 같은데 으아 깜짝이야 으아 으아 여기가 있음 너로 돌아가고 아이안 와우 아이안 아이안 으윽 endangered 끄읍 다 거의 꼭대기 까지 왔어 진짜 잘 만들었다 멀리 보이는 산이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섭지 않아요? 아닌데 아닌데 떨어지면 뛰지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그냥 꺼도 못 차리는데 우와 대박 아니 이런 90도 경사를 밑을 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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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아 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이리받 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어 아 로키가 계속 올라가고 한 한 한 진짜 거의 다 올라왔나? 와 이게 된다고? 안마는 신의 아들이라고? 거의 아니다 야 이거는 뭐야? 90도로 잡아서 올라간다고?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좀 물어보자 거대한 장벽의 어떤 부분에서 방문객을 환영해줄 거야라고 생각한 거냐? 실은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오딘의 부름이여 최고신께서 널 부르셨다고?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왜 안쪽이 아니라 밖에 있어? 그 이유를 함께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대답은 그거냐? 그렇다면 오딘 최고신이자 에시르의 왕께서 너 따위 족석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시다는 거지? 근처와 오딘 둘만의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소리구나 안 그래? 저를 올려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올려줄 생각은 없어 떨어뜨릴까 하는 생각은 있지 아니요 당신이 손님을 죽였다는 걸 알면 최고신이 얼마나 화낼지 생각해봐요 요툰족이 로키라는 손님 말이에요 요툰족이라고? 우리 에시르의 정말이냐?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갑시다 꼭대기에서보고는 절경쓰 아 왜 풍경이 좋아서 그런거야 혹시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왔는지 아시는 분 아직 멀었죠 어서 물어보기나 해 물어볼게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내 일이니까 다음 주에만 당신의 일은 뭔데요 사랑하는 영역을 수호하는 예 골칫덩어리로부터 제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증명하는게 벌써 열심히 인게 보이거든 어서오세요 너는 무리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충동적인 놈이야 저에 대해 하나도 모르시네요 전 남을 돕는다구요 남을 도우려고 여기에 왔다는 소리야? 헤임달 전 벽을 기어오르면서 변성기가 왔대 네 어서오세요 움직이는 네 입술에서 불타는 도시들이 보여 네가 아스가르드에 온 것이 좋은 결과를 여시길 그렇긴 해도 최고 신님을 도우려 여기까지 온 거라면 게다가 음엄한 의도가 없다면 우린 같은 편이 되는 셈이군 아 야, 멋있다. 이 모든 존재들이 에시리 신이에요? 에시리는 전부 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슈클드의 여기를... 슈클드한테 들었다는 거지. 그게 누구인지 몰라도. 에시리 신에 관해서는 권위자가 들리는 것 같겠구나. 너와 대화 중인 에시리 신 보다 훨씬 더. 넌 우리 문화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그치? 저 아는 게 많아요. 장벽은 거인이 손에... 건설되었다는 것도... 거인을 막는 장벽이 거인의 의지에 쥐어졌다고? 타무르의 아들 흐림투르... 내 막을 전부 알아요. 사실이야? 아스가르드 건축 역사를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풀어내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마. 저게 오딘의 궁전인가요? 궁전? 최고신께서 어느 필멸의 족장처럼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진 않겠네요. 저건 그냥 큰 오두막집이야. 최고신께서 손으로 직접 쥐어올리셨지. 저 모습이 실망이라면 미안하구나. 보다시피 진정한 권세는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적당한 때가 되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법이야.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면 싸워들이지. 아이씨! 그렇다면 다같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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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슈 시 야 뒤돌아보고 있었잖아 너도 뭐 별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2시간이나 남았다고요? 리얼리? 12시인데? 뚱토르다 뚱토르 녀석은 최고신님의 손님이야 어쩐지 무슨 냄새가 나더라니 한 벌 저것만 더 내디디면 앞으로 있을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진심이냐? 어떻게 나를 막을 생각인데? 내 눈을 들여다보고 머리봐 넌 어디가 잘못된 녀석이야 로키 로키 이란 영광이 있나 벌써 헤임달과 마주쳤군 딸을 위해 마음을 읽어주는 나이야 이 소년은 거짓된 자입니다 최고신님 내 손님인 이 젊은이가 지금 진흙을 뒤집어쓰고 있지 않나 무슨 영물인지 설명하겠나 이 아이는 당신을 배신할 작정입니다 사실이냐 로키의 꼬마 협작군 친구 물론 나를 배신할 작정이겠지 이봐 헤임달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어 나를 신뢰할 만한 이유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년석엔 커다란 질문이 있어 내게는 해답이 수도 없이 많지 왜 계속 서 있지? 그만 가봐 얼른 기꺼이 가주 그리고 넌 먼저 좀 씻도록 해라 그래도 최고신님 헤임달 진정 좀 할 수 없나 설마 보자마자 나를 죽일 작정이었겠어 아니지 뭐야 이걸로 부족해? 어서 가보라고 정도를 모를 때가 있는 녀석이지 통찰력은 뛰어나지만 때로는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다니까 가볼 때가 있는데 네 대박 아빠한테 허락 안 맞고 왔잖아 ㅎㅎ 흐흐흐흐흐흐 에센트 및 전사들이야? 허락 없이 티리를 풀어준 지금에도 나의 제안이 유효하다 그래도 지금의 티리를 만난 것 자체가 너에게도 형벌이 아니었겠나 적어도 미미래의 유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잖아 어쨌든 좋아 전부 지난 일이니까 나는 미래지향적이거든 훈련을 시키라고만 했지 머리를 자르라는 게 아니야 머리 머리를 잘라 훈련시키다가 이럴이ika 다른 вел conhecer 우선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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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ö 아무 생각 치는하지 마시고 응? 쟤네 여태까지 나랑 싸웠던 애들 아니야? 헐 다음 행선지로 이게 버섯 냄새가 아니기만을 바란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한테서 뭘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방문 중인 거야 로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자고 서두르지 말고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는데 저는 배우러 왔어요 섬기로 온 게 아니라 하인은 더 필요 없단다 주진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누군가가 그거 맛있어 보이네 조련해는 건가 맛있어 보이네 하니까 원샷을 때려버리네 최고신이고 뭐고 먹을 거 앞에서는 그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네가 관심을 보일 만한 일거리가 하나 있거든 그건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지 우리들 모두에게 제 가족과 친구는 어쩌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이유로 누구든 다치게 하겠니 처음부터 원했던 건 오로지 휴전 뿐이었어 너도 기억하듯이 어쨌든 여기까지 왔지 않냐 다 괜찮아질 테니 네 방에 거의 도착했다 바로 이쪽이야 자유롭게 듣나더라도 좋고 필요한 걸 챙기거나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둘러봐도 돼 내 포로가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문객을 환영해야지 로키에게 인사하거라 바로 이 아이인가요? 여기는 우리의 보금자리에요 잘됐네요 나의 외교관이야 제로 미드가르드에서는 별 문제 없나 난민들은 문제 없습니다 상황은 드워프들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는 그 자가 돌아왔습니다 매번 무슨 일이 있다니까 책은 내려놓도록 해라 가야할 곳이 또 있어 순간 이동 부럽다 내가 왔다 그 자는 어디 있지? 그 자요? 바로 저기입니다 최고신님 관리소 장이고 오랜만이군 이번엔 뭐가 문제야? 전혀 문제될 거 없어 불안정한 죽음의 함정을 제작한 내가 몸소승이 난 설계드리고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 아니었나 날 골탕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뜬건 아니겠지 저 꼬마에는 누구야? 소매치기라도 키우는 중이야? 그거 알아 더덜린? 너한테선 싸구려 복밀주의 악취가 풍겨 가장 봐줄만한 특징이지 똑똑히 들어라 너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활동인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아직도 너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기계들이 내게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야 일정에 맞게 예산을 준수하며 물론 안전까지 지키면서 도프는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맞지? 이제 한숨을 돌리도록 해주만 답을 얻을 준비가 끝나거든 회량을 통해 내 서재로 와라 전 만져발? 발을 만져달라구요? 뭐야 변태야? 좀 죽어 잘 자요 아프지 마시고 뭐가 좋을까 에시르활 활능력과 룬소원의 쿨다운이 줄어든다 지금 내가 뭘 장착하고 있냐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leam 아 아 아 다 그냥 강화하고 어떡할까 좀 더 해야 되나? 2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김에 로키 맞지? 솔직히 말할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이진 않아라 바로 이 방을 썼었거든 누가? 내 오빠가 모티? 근데 좀 애매하잖아 2시간이면 다음에 따로 2시간만 하기는 너무 애매해 그냥 일단 해볼게요 이젠 네 방이구나 마음껏 생활여 2시간 정도 남았다길래 진짜 2시간 정도 남은 거 맞죠? 3시간, 4시간 걸리기만 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정도지 진심이야 같이 걷자 누가 2시간 소리를 내었냐면 겜스 땡근 이치우 청소는 누가 하겠지? 그건 어떤 종류의 범이야? 새로 받은 거야 오직 하나뿐인 범이지 발키리 훈련에 대비해서 아버지가 주셨어 발키리가 되려고 훈련 중인 거야? 발키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훈련한 다음에 할아버지께 알아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애는 썸을 많이 타네 꿈에서도 썸 탔고 여기서도 썸 탔고 아 엄마 제 딸이었어? 후퍼민 딸 맞어? 딸 맞는 거지? 너 둘러봐 더 둘러볼 거 없는 구요? 아이고 으리 감사합니다 으리 으리 나중에 보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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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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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 넌 내게 물감을 주었어 그만 짹짹대고 내 대답은 너도 잘할 테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건 그냥 바라보던 참이었어요 그 오래된 거 말이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더라 누가 기억하겠어 이건 이름이 뭐예요? 맘에 든다면 가져도 좋다 정말요? 나를 위해 일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런데도 나를 악당이라고 부른다니까 잠시 산책이나 하자 잘 부탁해 아니 왜 또 후원해놓고 미안하대 으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내 목적이 전쟁일 거 같나 아니면 권력? 제물? 절대 아니지 내 원동력이 뭔지 알아? 진짜 목적이 뭔지 난 답을 원해 너처럼 뭐라고? 인간에게는 쉬운 문제야 삶의 커다란 질문에 맞닥뜨리는 상황이지 인간은 우리를 바라보며 의미를 찾아내려 하니까 신성한 위로랄까 그게 사기극이라는 건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에게 의미를 주며 정작 우리는 방황하기 위해서? 아니지 먼저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이건 뭐예요? 나의 원동력이라고나 할까 너도 느끼는구나 그치? 지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실이요 모든 진실 모든 해답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도 있어 운명을 바꾸는 라그나르크 또한 영원히 망아내고 아끼는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지 이걸 발견했을 때만 해도 난 젊은 신이었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모든 실마리를 쫓아 막다른 길에 도달하길 반복한 끝에 결국 이 물건을 발굴해내는데 성공했지 보여? 같은 종류의 신비로운 기운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 살짝 틈이 벌어졌어요 안을 들여다봐도 돼요?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구나 그렇게 된 거야? 부서진 가면은 어떤 용도인가요? 적혀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니? 이건 아홉 영역에서 생겨난 문자가 아닌데요? 불타다? 불타버린 대지와 흑여석의 불꽃 그리고 싸움을 치르지 못한 전장으로부터 확실한 거니? 만약 그게 단서라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거든 어떤 의미인데요? 앞으로 내게 협력한다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아무도 죽일 필요는 없어 네 아버지도 너 자신도 배신할 필요 없고 내가 느낀 기운을 너도 느낀 것 같구나 해답은 그 안에 있고 작기만 하면 돼 넌 벌써 아무렇지 않게 이 언어를 해도 게냈지 않냐 당신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일은 뭐죠? 깜짝이야 겁나 깜짝 놀랐어 지금 어딘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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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스펠헤임이요? 가면에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절버시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신 곳이잖아 왜 그러셨겠냐 그걸 가지고 니 할 일이나 해 자꾸 최고신님 최고신님 하니까 막 무슨 수령 동지같이 막 어 뭐이고 반지의 제왕이요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으면 빛을 바랍니다 웃음 오오오 어엤요요요요 흐헣 와 내가 그 가냄픈 발로야 와.. 1% 2% 이거 그 검 아닙니까 그거 침, 침뱉으면 내 검이 되는 와 진동장난 아니야 이거 안맞이도 되겠는데 다일만한 발판이 어디가 있는지 한데 너무 느려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막 붙잡으면 안되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다일만한 발판이 다일만한 발판이 너의 아이콘을 빌어 먹으러 화살을 했으랴 너는 여기서 빨리 없애든가 어? 헤헤 처리하라고 왔는데 에바 너는 아직 대가를 지르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려주마 지금은 최고신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이 나온 김에 가면 여기서 들어온 거였나? 이 진동으로 소리 들려요? 이 진동으로 소리 들려요? 이 진동으로 소리 들려요? 이거 봐 진동으로 소리 장난 아니야 이 진동으로 소리 들려요 네, 그 그냥 생각해 뭐 이거 할 거 같은 경우는 이 진동으로 소리 들려요 잡화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슬슬 졸려서 아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너를 본죽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이 형편없는 나무조각 때문에 나무조각 때문에 참는거다 우리 둘 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 저도 당신만큼이나 최고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저를 좋아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로 믿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약간이라도요 믿음이라 too easy Good form overall 내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지만, 내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너는 더욱더 억울할 수 있겠네요.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내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고싶은데 일하는 중이라 못 잔다고요? 가면이 어느쪽을 가리키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소리 봐 진동 오는거 봐 패드에 랄라라라라라 핰 아브로르륵 아브로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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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살짝 들리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진짜 이걸로 안마할까? 안마까지는 아니다 최대인가봐 여기야 더 커졌어 소리 뭐였어요? 너만 준비가 끝났다면 언제든 이쁘지 대박 어 토르르 토르르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다 여기저기 막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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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쵸 여기 봐 점핑 점핑 에벌파리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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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피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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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디있어? 다 처리했어? 오 너 잘했다 황이다 너 역시 토르 매의 강화 무기 액세시리 체력도는 분노의 돌을 사용하면 룬 화살을 3발 획득하고 음... 몰라 일단 해봐도 유우 저걸로 한동안 붙잡을 수 있겠어 네 어서오세요 네 덕분에 아 지금 거미랑 얘기하는거야?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대 아아 여기까지 해야되나 흫 어쩐지 진동을 그렇게 주더만 배터리 전력이라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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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마기 때문인가봐 내일 할까? 벌써 12시 반인데 여러분도 주무셔야죠 근데 아 잘 보고 있어요? 아 잘 보고 있었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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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쓰 아니 뭐 코로나 겪어서 힘들고 그런건 없어요 코로나는 다 낫지 일단 연결은 해놨으니까 뭐 연결은 해놨으니까 더 해보고 시청자 수가 막 급격히 빠지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보면 그래도 그냥 켜놓고 주무시는건가? 어? 만났어 안그러보다 이게 다른거보다 뭐 게임이 길고 이런걸 떠나서 더빙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더 그런것도 있어 더빙을 하면셔 그걸 같이 보면서 들으면셔 그런 맛도 있어야 된대 그죠 궁금한게 있는데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는거야? 내 이야기를 다시 써가는 중이지 그건 오딘이 준거야? 아니 그게 사실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오딘에게 협력하는건 아니야 철회수폐관에서 발설할까봐 걱정하는거라면 결코 말하지 않을거야 절대 오딘을 절대 오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 전하는 바야 내 의심이 아니라 그 소리나 찾아봐야겠다 여덟시간이 뭐야 여덟시간이 뭐야 열 시간도 넘지 지난 1부 2부만 해도 열 시간 될걸요? 우리의 마지막이 없었죠 우리의 마지막이 없었죠 우리의 마지막이 없었죠? 그럼요 체엘 오! 안녕하십니까 센스의 소화 근데 내가 이런걸 다 보네 시청자수보다 좋아요수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인데 ㅎㅎㅎ 근데 이 게임은 스토리를 다 끝내도 그 뒤로도 계속도 뭘 그냥 온라인처럼 계속 도 막 파밍하고 뭐하고 막 너 키우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방송을 안해서 그렇지만 저번 전작 때도 그랬어 숨겨진 지역도 있고 뭣도 있고 어서오세요 친구 사이로 발전한 것 같네 친한 친구 둘은 역시 그래 연인이 된 것 같아 그건 둘에겐 잘 된 거네 이걸 보면 둘은 사랑을 통해 하나로 합쳐서 고대한 괴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데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가 아스가르드를 파괴해 그루아 성소에서 봤었어 어쨌거나 인상 깊었어 그러니까 더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눈으로 보기도 힘들잖아 말이 너무 많으니까 자막이 이거 전작도 되게 길었어요 그때는 이 아들이 로키라는 사실을 알면서 끝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거 로키라고 그러면서 토르 뭐하냐 저 위에서 그걸 다 보셨어요 다시 보기를 다시 보기 댓글도 없길래 소윤이님 댓글만 있길래 다들 안 보나 안 보시나 했지 뭐 어차피 생방으로 보신 분들은 굳이 또 다시 보기를 보실 이유는 없긴 하죠 굳이omnia 굳이는 공연 굳이 kab ambos 보셨군요. 보셨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지. 흐흐흐흐 아 일하면서요? 아 에이 얼마나 처치했는지 알면 놀라 자빠질거래. 뭐야 여기도 겁나요. 엄나 잘 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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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계속 나와 이리와 아, 금체기야. 적인줄 알았잖아. 어머니임 으흐흐흐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요, 뚜껑을 열어줘요 이렇게 말했네요 Thor? 그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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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거기에 오 오 용암에 손을 넣었어 하나 알려주자면 용암에 손을 넣어서 좋을 리가 없다는 거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잘했어, 그러는 편이 나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자 다시는 나를 속이지 가면을 일단 다 모아야 되는구나 넌 괜찮은 녀석이긴 해도 여전히 거인에 불과해 너를 죽여도 희열을 느끼겠지 가덜 해냈구나 문구가 하나 완성됐어요 전부 읽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해두고 못한다고 아직은요 내게 가설이 있어 나머지를 전부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알지 않나? 눈알이나 더 심한 걸 잃을 필요도 없지 좀 보라고 우리는 제법 선발이 잘 맞지 않냐 정말 어울리지 않아 바이드루와의 관계처럼 잘 어울립니다 밖에서 둘이 사이좋게 지냈고 토르 대단하던데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토르한테 배웠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알았다 아이한테 뭘 가르쳐줬어 아무것도요 제가 어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내 말이 진동 좀 진동 좀 자제염 어 마음을 바꿨느냐 제가 아스카르드에 왜 왔는지는 잘 몰라도 첩자가 되기 위해선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저를 믿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번 일을 끝까지 도와드리려면 저 역시 당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신뢰는 얻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한다 이걸 받거라 나머지를 알아내줘 여기 계속 남아있을 거라면 말이야 거기 진짜 찾으시려는 게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이걸 해독하기만 하면 전부 알려줌마 그것만은 날 믿어도 좋아 젊은 친구 이거 다 찾으면 이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여? 저렇게 인자한 척 하다가 더 어디 갔대? 넉넉 이거 어디 갔대? 돌아왔구나? 어디 계셔? 아까 말건에 어디 갔어? 돌아왔구나 했잖아. 여긴가? 어땠어? 아버지가 힘들게 하진 않으셨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나왔던 것 같아. 그건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칼 아니야? 이름은 잉글드야. 안녕 잉글드? 최고신께서 너를 크게 신뢰하시나 봐. 어쨌든 첫날은 무사히 넘겼다니 다행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은 발키리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 저 얘기하려고 날 불렀어? 집 앞에 달력이 와있는 걸 발견했어요? 편의점이 살렸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을 안 나가신 거야? 그래 편의점 나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바깥바람도 쐬고 해야지. 야 근데 용암에 손 넣었는데 멀쩡해. 신의 아들이라 그런가? 로키라 그런 거야? 응? 뭐야? 쫓아온 거야? 꿈이야? 아닌데 여기 저긴데? 칼을 두고 간 거야? 그럼 아까 방금 전에 칼 쓴 건 뭐야? 칼이 또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뭐죠? 좋은 아침이야 형씨. 안타깝게 아무 소식은 없어. 생각이 하나 있어. 이런 때는 집에 있는, 집에만 있는 것도 좋을 수도. 너는 이르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싶어. 그다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걸? 상관없어. 어디서 찾아야 돼? 미드가르드. 아트레우스가 아스가르드에 있다면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는 빼내기 어려워. 우리도 병력을 준비하는 게 좋아. 과연 그렇군요. 함열제긴 전쟁만큼 상황 개선에 유용한 것도 없어. 아이는 상당히 유능한 듯 하니, 그저 시간을 조금 허락해 주시오. 아, 이 어리석음을,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나? 나는 전쟁을 원치 않아. 그러나 오딘이 내 아들을 훔쳐갔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천성이야 언제나 명확했소이다, 크레토스. 허나 그대의 프레이야. 전쟁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을 셈이오. 내가 알던 그대와는 다르오. 그대에게 필요한 조언을 노른 이르에게 구하길 바란다. 이제 조언은 소용없어진 모양이니. 쌍둥이 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인가봐. 아빠 하나, 아들 하나 갖고 있었나?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운명의 신을 찾자고 하니 놀랐을 뿐이야. 그래도 네 집감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노른 이래를 찾아보자. 이제 또 크레토스라는 거야? 맞아. 비오고 눈 오고 더 추워졌지. 뭐가 많다? 뭐가 많아? 아, 자원이 부족하다. 흐흐흐. 음... 격노의 망치 석공의 자루 자원이 부족합니다. 알겠읍이다. 가겠읍이다. 빈 상태에 주문 소켓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나요? 아, 여기에 이제 소켓을 네가 끼고 싶은 걸 껴라. 어... 원거리 공격과 능력 데미지...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근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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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공격해야지. 근접 공격 데미지가 운에 기반하여. 크레토스의 체력이 75보다 높다면 근접 데미지가 방어에 기반하여. 50보다 낮다면 생명이 기반하여. 공격차 Southeast 일단은 원거리를... 두 개... 달고 가 봐봤습니다. 어, 스킬도 있네? ... 동결이 가득 찼을 때 먼 곳까지 닿는 서리물결로 도끼의 근적 공격을 강화한다 아우 어려워 선생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천천히 뭐 보고 하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잘 모르겠어엄 아 몰라 나중에 하자 어휴 감기 빨리 나으셔야 될텐데 지금 막 꾸벅꾸벅 졸면서 보시는 분 분명 있다 분명 있어 울리면 주무세요 억지로 막 꾸벅꾸벅 보지 마시고 졸리면 자야하지 졸리면 자야하지 뭐냐면 딱 1시 1시네 1시에 끌까요 하려 그랬더니 1시네 내가 봤을 때 2시 안 끝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남았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뭔지 더 걸릴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상 1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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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네 1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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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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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네 2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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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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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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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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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 크레토스 좋아하는 구나 아 뭐야 부각으로 추적 여긴가? 여긴가? 헤헤헤 decoration 그지 저걸 이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었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죽었다고? 쟤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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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너무 생각없이 싸웠구나 뭐야 야 안잡혀 이리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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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아야 무사하지? 야 대박! 살려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너무 엉뚱한 데서 써버렸는데? 저거 불이.. 물이 무섭고 내 한방이 무서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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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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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흐우 relay 살려주는게 두가지 있었어요. 그냥 살려만.. 살려면 드릴게.. 하구 에너지 좀 많이 치워서 살려주는 거 하고 근데 그거는 만들 재료가 없었어 하지요 이기유 겁나 잘 도망가 아 그냥 가자 어 어디가 어디가 이거 맞아? 왜 막 빙빙 도냐 제대로 안가고 제대로 안가고 늑대 늑대 근데 우리 같이 가야 할 때 우리 다른의 마음이 있는지 그 소리가 너무 잘 안가고 그 소리가 너무 잘 안가고 이곳은 맞은 곳이야 하지만 이 슬레드에 더 안가고 더 안가고 조용히 저는 그냥 노을드가 어디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그리고 비교 잘 들리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빙빙 윈터에서 잊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진짜 듣기만 하셔도 음 뭐야? 무리 없으시겠다 어야야야야야 애들이 왜 이렇게 탈 때 갑자기 너무 넌 들었네 힉 교체! 가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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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지? 쟤 싸다고 장난 아니야 나 죽어 죽었죠? 저거 사자호야? 사자호인가 봐 저것도 아프다 너무 너무 저기 많아 땅큐 땅큐래 땅큐래 땅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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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얘는 뭔데 에너지가 되게 시원하게 생겼다 으아아아 바구리 장난 으아 으아 흐흐흫 하염 누구야 너 이쒸 흐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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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죽어요. 아까 괜히 부어했었어. 야! 나 쟤 때리러 가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냐? 뒤에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네. 마토님 어서오세요. 아 많이 왔는데 그죠? 길에도 길에도 이 정도면 많이 왔잖아. 네 미양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왠지 여기는 그래도 좀 끝내고 그만 둘러야 돼. 그만 둘러야 돼. 그만 둘러야 돼. 고생하셨어요. 빨리 안 햅시다. 향기 럭 정리 미양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아아 아니었나? 흐흐흐흐 똥집! 으앗! 얘는 또 왜 거기서 잘 싸우다가 일로 와갖고 난리여 흐흐흐 흐흐흐 아프리아 으으샤 그렇지! 이 새끼야! 뚝빼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야! 뭐야 아직도 있어? 없네! 띠지지려워 뒤질라워! 뒤질라워! 뒤질!! 뒤질!! 죽여!! 이 새끼야! 으흐흫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내가 잔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걸? 이 자식이 나 두툼 때리는줄 알았네 여기가 아무것도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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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는 또.. 조용한 데서 또 뭐.. 진지한 얘기 좀 나누는 줄 알았지? 봐봐 보면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요거 없잖아. 아닌데? 다 갔던 데 아니야 여기? 왜 잠겨있는 거야? 헬헤임은 안 가봤죠? 아스가르다.. 다 안 가봤네 요 세 군데를 또 더 가야돼 몰드 싶어요? 어떤다고요? 이 파란색 딱지가 있는 건 퀘스트가 있는 거고 여긴 이제 스토리고 이제 게임 채널도 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구랑 회원 프로필이 뭐예요 그쵸 그쵸? 아 뭐라 듣기 안 하냐고요? 뭐라 듣기 내일 할 건데? 여기서 더 뭐 갈 데가 있나? 빵을 가져왔어도 그 빵 한 쪼가리로 밤새 버틸 수 없는 양이야 그 편의점은 가까운데 나가기 싫어요 너무 추워 저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일단 좀 더 해볼게요 왠지 아까 끊어내지 못한 게 흐흐흫 뭔가 음 끝까지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면서 편의점 컵에 있어요 여기 집에 여기 길만 건너면 있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석구님들 그 택배를 그렇게 바로 보내드리지 화장실 여기 계단에 근데 나 여기 왜 오.. 왜 왔죠? 하 mar 왜 온 거죠? 나 이거 발바닥 보고 온건데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게, 이게 일종의 로딩인가 보다 다음 지역을 읽는 그래서 읽을 게 좀 많은데는 좀 많이 뛰고 읽을 게 별로 없으면 조금 덜 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닌가? 겁나게 뛰는데 이렇게 오래 뛴 적이 없는데 아, 대사가 나올 동안 계속 뛰는구나 가만히 서 있을 걸 대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뛰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어, 여기 발바닥 있었잖아 아, 여기가 여긴 건가? 모르겠다 아, 내가 저걸 저기로 가야되는데 엉뚱한 데로 간건가? 모르겠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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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먹고 가자 오이씨 오이씨 오오 오우 오우 스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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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제대로 망했구나 야 이렇게? 쟤 뭐지? 야 내가 먼저 공격을 했는디 이걸 나중에 올까? 여기는 여긴 나중에 와야되나? 얘랑 붙잡고 있다가 지금 두시간이 아니라 막 다섯시간 걸리겠는데? 여기 나중에 오자 안되겠다 가자 아 무서워요 여긴 뭐야? 어 숨겨진 지역이래 이런건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숨겨진 지역은 스토리랑 전혀 무관해 빨리 타잇 아 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여긴 뭐야 나중에 커가지고 와야될거 같애 스토리 스토리 다 깨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넌 그냥 앉아있어 넌 그냥 앉아있어 퓨으으으으으 퓨으으으으으으으... 드디어 드디어 아이콘을 발견했다 이 벽을 통해 뭔가 느껴지네 드디어 찾았어 오프너 오프너라고 했어 오프너 뭐요 누나 뭐 느껴지신다며 크림치즈 스파게티님 졸리면 주무셔요 아이고 죄송할 건 없고 졸린데 억지로 보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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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그 which Holab unterschied or that's all of them It's down You know this search will only get more dangerous 그럼 계속 살펴볼거에요 그럼 늑대들에게 가야된다규? 여기 왜 왔는디 아 여기 왔는데 막혀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저것들이 습격을 한거지 너너들을 찾는게 필요할거에요 흠 흠 어 이건 뭐야 이건 아닌건가? 이 위로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데? 흠 흠 숨겨진지역 왜이렇게 숨겨진지역이 많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sale S 시청자 수는 근데 꾸준하다 여러분 신기하다 시청자 수라도 겁나게 많이 빠지면 내가 아휴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신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계속 유지되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나 그러니까 저 드버프들이 제일 신기하지 여긴 뭐하는 곳인고 여긴 또 왜 여기 또 있는고 호 호스는 습격단으로 가득하대 너는 앉아 있으라니까 일어나지 말고 호 이제니 가야해 늑대들이 이곳을 이끌었어 기다려 봐 아 안다 우리 올라가서 해야 되나? 영원히 안 통해? 일단 올라가 그럼 저기로 어떻게 내려가지? 저기로 어떻게 가지?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져지나? 여기 되게 귀엽지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걸 어떻게 하지요? 저긴 어떻게 내려가지요? 저기 뭐가 있다 저 줄이 뭐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뭔가 방법이 나중에 뭐 생기겠지? 더 많은 친구들 아... 사선배기 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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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고드름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추워 아... I know this was not your focus The sooner we find your son, the sooner you'll be able to focus I just hope it works Just the same, thank you A fine sentiment, but right on, a bloody note, when we're out of the cold brother 멍충이들 뭐 이놈아 우와아아아 우와아 재밌당 흐흐흐흐흐흐 나 왜 헤맨이야 흐흐흐흐흐흐 아 transform 저 아시지리 저건 뭐지? 아! 까마귀 시끼! 까마귀 시끼! 48마리를 언제 찾아? 가자 이제 진짜 가자 오프너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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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참기 아니야 오빠 이거 먹고 간다 저 속삭이는 소리는 머릿속에 가려운 것 같아 루즈언스 프로젝션스 포스 루즈언스 아슘 루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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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ди 루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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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 소위 루즈뼛 루즈니 루즈 mapa 루즈 pipeline 어 나 못가게 해놓고 지금 자고 있는거 아니겠지? 흐흐흐흐흐 막 계속 의심해 으아 어 쟨 뭐야 흐흐흐흐 이게 나 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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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메 저거 뭐야 어림없는 볼 으야 우와 봤어요? 동시에 왜 내려가냐 불안붙네 지금 39명 39명 내 기억해 흠냉이라도 나가봐 내가 다 찾아낼거야 나 못가게 해 놓고 몰래 슨쩍 나가기만 해 진짜 나가는 말은 없어 헤헤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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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잊은 기억이 나요. 정말 호받의 기억이 나요. 너의 위에서 잠을 잃지 마! 허벅지 꼬집어! 난 못 가게 해 놓고 먼저 잠들면 배짐 배반이야! 아무도 게임 방송 보러 안 오는거 아냐? 이러다가? 그래서 원래 사람이 좀 아쉬울 때 헤어져야 할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 너무 멋진 무대 네이버 찾아보고 왔다구요? 뭘? 얼마나 남았는가? 찾아서 뭐해? 흐흫 흐흫 그니까 이 게임 총플레이 시간이라는게 스토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떤식으로 하냐에 따라 다 달라요 스토리만 하는데 50시간이 걸리지는 않을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지금 3군데나 아직 잠겨있잖아 오늘 끝내기는 힘든건 사실이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까 2시까지 얘기를 처음에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더 한거고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할거에요 오이 뭐야 얘는 또 오우 그 50시간이라는건 아마도 이제 아까 그런 숨겨진 지역이라거나 뭐 여러가지 그런게 아닐까 그런거 다 했을때 50시간정도 걸릴수있다 나는 이거일수도 엔딩본사람이 그렇게 적었다고요? 그래? 그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왔으면 그럴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워낙에 자유도가 지금 높은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 아까 숨겨진 지역을 두군데나 보고도 아이고 아이씨 보고도 그냥 지금 패스했잖아 그런데를 다 하면서 오면 더 오래 걸릴수도 있는거고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줌마가 할머니가 아이씨 허허허허허 어떻게든 버텨! 할 수 있어! 그렇지! 하하! 헬망령 이 헬망령같으니라고 엔딩 본 사람은 많죠? 나온지가 그래도 됐으니까 그럼 아까 당근님이 2시간이라고 한거는 뭘 보고 한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이거는 반 콘솔 반 MMO 온라인 알겠지 쟨 또 뭐야 핵을 명중시켜 기절 효과를 로즌! 도대체! 우와 무시하다 야 뭐 아무것도 없이 우와 맨 아 나 죽어 공격해 공격하란 말이야 공격해 아 여기 여기 숨어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구나 요약 편집번이 2시간이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목표 이놈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거 what is that a phantom rogue magic aim for the runic core bloody hell look at her face ç 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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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몸이 얼어간다 야...저거를 아랫줄을 아, 안 돼! 흐흐흐 어? 어디갔어 아, 이렇게 하나씩 파괴한다? 오케이 으흐흐흐 으흐흐흫 으흐흐흐흐흐 으흐흐 흐흐흐흐흐 renowned 주민이 지금이니 아 나 잘하는 듯 재밌었다 아 나 좀 잘한 듯 요번에 아 쓰담쓰담 이거 치워 아 재밌었다 자 이제 뭔가 마무리할 만한 분위기의 장소로 옮겨서 라고 하면은 이제 또 갑자기 또 포스가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뭔가 그래도 좀 마무리는 하는 느낌으로다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은 뒤가 지금 딱 두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일로 가면은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나 깔끔하게 이러다 또 보스 만나면 또 옥이 생겨가지고 그쵸 하하 내 아가 내 말을 듣거라 제발 저자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아무도 니놈들을 반기지 않을 거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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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왜왜 나한테 왜 모르는거야 야이씨 어? 뭐야 어? 왠 또 왜 여기 있어 미미를 마이콘 왜 넌 오딘을 бат 어떻게 난 죽었을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이 결め지 지금 하는게 나 이런 장면을 내일하면 뭔가 제가 감정손이 너무 다시 리셋돼서 안돼 이런건 지금이야 졸리면 주무세요 뭐라 안할테니깐 와..맨.. 징하다잉 우와! 우와! 시골은이 아니다 당연히 환영이지 다 지금 마미아 엄마! 도와줘! 아뢰레아스! 나 왔어! 이게 또 뭐야 이씨 아! 하하하하 아뢰 아빠 그 방으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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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 야 나 죽어 나 죽어 아우 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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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으흐흐 으흥 아 여기만 어휴, 저거 봐주셨는데 어휴, 저거 봐주셨는데 어휴, 저거 봐주셨습니다 야 내가 먼저 쳤는데 뭐하냐 너네 와 trew Выこのまиковは。俺の価格で、その僕らは、俺の loving you こうやって、その様子を殺してる ここにいくよ いや、頑張って! 下部に殲ったの催さない 됐어. 됐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아 약간 독 비스물이 뭐 그런건가봐요 보라색은 시험을 통과했나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는데 문을 사라져버린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우리를 우렁하는군 우렁하다니 우렁자도 아니고 나를 우렁하다니 호동이 오오오오 엠아프니 오오오오 멋쩡 우와 무리를 걸어 물에 걸어 아이고 미스티컬 물에 걸어 히포캠프가 있었는데 시가우드가 타이틴을 지켜냈어 오오오 오오오 뭐야 우와 미쳤다 미다 대박 크으어억 멋있었다 방금 와아 Kern 오 지금 물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 음... 이건 뭐인? 국수 국수 말려놨어. 면을 크레토스 프레이아 미미르의 머리는 조심스럽게 노르니르의 보금자리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크레토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 아들을... 찾고 있다. 아이는 아스카르드에 있다는 걸 알텐데 아니지. 너는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원하는 걸 갈구해. 뭐야 할머니였어? 네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은 게지. 스파르타의 유령이 위협적으로 눈썹을 찌푸립니다. 아 예였어? 그는 으르렁거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가련한 자들의 전형이여 너희는 짜여진 대본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 앞에 왔다. 마치 대사를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대본을 다시 쓸 힘이 생기는 꿈임없이 말하라. 우와 뭐 다 알고 있어. 너는 죽는다. 스파르타의 크레토스. 우와. 운명이라는 건 없다 숲속의 요정. 주인공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설계 같은 건 없어. 대본도 없지. 너희가 내리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야. 너희가 내리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야. 내 son이 죽었을 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얘네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런 애들인가 봐. 네 아들이 복수를 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신을 죽이기 때문에 하지만 크레토스의 행동은 증오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 그에게 왕관이라도 씌워주길 바라는 게냐. 여전히 신을 죽인다고 해도 이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냐. 네 존재는 지금까지 한 선택에 불과해. 게다가 너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지. 헤임다리 아스카르스에서 네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가 가장 잘하는 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라그나로르크가 온다. 하늘이 불타오릅니다. 무대에 막이 내립니다. 모두 퇴장합니다. 또다시 요점을 놓칩니다. 이 막에만 집중하느라 종막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게야. 이야기를 짜낼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지. 하늘이 불타오릅니다. 그는 쿵쿵거리며 사라지고 프레이아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네 이야기는 무척 재밌었다 크레토스. 곧 끝난다니 유감이야. 웃는 거 봐. 재수없어. 방금은 상당히 유익했어. 자 국수집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였다가는 또 뭔가 흥미로운 사건이 갑자기 마구마구 쏟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할게요. 내일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